한국의 운반 도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계입니다. 지계는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계가 사용되었는데요. 산간 지역과 평야 지역 그리고 심지어 바닷가에서도 지계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 바닷가에 사용하는 지계는 논이라든지 밭에서 이런 내륙에서 사용하는 지계와 달리 지곗다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닷가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부피를 최대한 작게 하였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담다 보니까 지계와 달리 광주리 형태의 지계를 지고 다녔습니다. 그 지계를 서해안 바다 일대에서는 부계라고 하였고 부계는 통상적으로 채와 같은 도구로 물고기를 담아서 위로 얹으면 고기와 물이 함께 광주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밑바탕에는 물빠짐태가 설치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고기만 안고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받침태는 물이 강하고 또 재질이 가벼운 오동나무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이런 그물이라든지 돌살, 돌을 싸서 고기 잡는 그런 정치방 어구를 하는 집에서는 이 부계를 모든 가정에서 한 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계는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서 제작을 하였고요. 그 대가로 막걸리라든지 이런 간단한 담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부계인데 보시면 나무로 등받침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집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계와 마찬가지로 멜빵을 만들었고 그 안에는 이 광주리가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나무로 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계의 형태를 보면 위에 가림막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고기를 담았을 때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오동나무로 된 물받침대가 있고 그리고 고기랑 물을 같이 넣었을 때 물이 좌우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과학적인 원리가 배어있는 지계입니다.